뉴욕 시내 혐오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 당국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제를 쫓고 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혐오 범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3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폭언을 듣는가 하면 어제 오전에는 히잡을 쓴 MTA 여성 직원이 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더 이상 혐오 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혐오 범죄 사건이 계속 반복되자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로버트 보이스 뉴욕시경 형사과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3일 한 괴한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위협을 받았던 엘소 케리 현직 경찰도 함께했습니다. 무슬림 여성인 엘소 케리 경관은 지난 3일 브루클린 베이리찌에서 16살 아들을 67스트리트와 리찌블러버드 교차료에 먼저 내려준 뒤 주차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괴한이 그의 아들을 밀친 뒤 폭언을 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뒤 다가간 엘소 케리에게 괴한은 IS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협박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엘소 케리는 사복을 입고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엘소 케리는 당시의 상황 설명과 함께 현재 심경 등도 토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우 뉴욕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해왔던 선거 캠페인과 유세들이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데 일조했다며 혐오 범죄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의 윤내리입니다. 이에 대해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알겠습니다.